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 귀여워 상현 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손바느질 한거에요 진짜요? 능력자다 어 아이고 귀엽다 할로윈 어 진짜 잘한다 제가 귀이다 응 얘 누구야? 나는 이름을 다 모르겠어 술잔도 조작이 많이 하더라 아 진짜? 까야 된다 짠 먼저 먹어보죠 같이 먹어 금이다 금 그런데 그냥 일폭이잖아 치즈 우울 맛이랄까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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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그치? 하 다 1 감사합니다.